아우 음 아우 음 꽝 디젤? 아 후식 먹을까? 디젤? 오늘 이렇게 디젤?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야숙한 사람 참외 이 시려 맛있어? 그리고 또 편집을 해야 돼요 편집을 하고 엄마 이거 어디 갔지? 암? 그거 놓고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이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우 남전할 때 진짜 말하는 걸 좋아해요 뭐지? 자야 돼 자꾸 본다고 조회수가 올라가니? 어? 아우 잠이 안 와 눈물 나요 진짜요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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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오 오 진짜 위험하구나 아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오우 아우 I'm so scared I'm so scared 오래 살고 싶어요 How to vlog made easy 는 망했지만 노 보정 노 필터 쌩 날것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시작 시작 계획 예이 예이 아우 한 사람 늘었다 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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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획하지 마 계획하는 영상은 너는 안 돼 그냥 막 해야지 웃겨 렛츠고 아 이놈은 과자를 먹으면 치우질 않아 여기저기 그냥 과자 봉다리 봐 과자 봉다리 봐 아우 맛있게 이 프로 유튜버 장비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우 너무 열악하다 이거 여기다 여기 붙였는데 또 떨어졌네 또 붙여야 돼 우리 아들이 누구를 닮았겠니 어제부터 먹고 나도 여기다 놓고 잤어 굿모닝 하우가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냐 일하러 가야돼요 이제 씻고 일하러 가야돼 일하러 가야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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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순하는 사람인가 아우 이 느낌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니 아우 마이크를 아우 까먹었네 이거를 쓰려고 분명히 돈 주고 샀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열어 좀 아까 그랬어요 내가 그런 느낌이야 이게 마이크가 습관이 무서워 이렇게 길들여지기까지는 편한게 장땡이야 아 인생이 인생이 나 일하러 가야되는데 염색을 해서 아 예뻐져서 남들이 오우 예쁘다 하는게 편한걸까 이렇게 다녀도 마음이 편한게 편한걸까 나는 후자 마음이 편한게 편한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내 마음대로 가는거야 일요일날에 일을 하러 가려니까 이게 뭐지 까맣어서 먼저 빨아야겠구나 뭐 아무튼 까매서 잘 안보이지만 어 숙여봐 좀 숙여보죠 어 됐어 어 시간이 별로 없다 빨리 해야돼 붙여 붙여 그리고 숙인거야 이렇게 이렇게 숙인거야 아 그나저나 편집 안 한 영상이 핸드폰에 많아서 스토레이지가 없어요 아 아이패드에요 으응 음 오오오 보라라 나는 씻으러 갈게 썸네일을 바꾸면 좀 나을까? 핸드폰 하나로 세상 쉽게 브이로그 찍어요 뭐 이거 보면 도움 많이 되는 건데 일하러 가는 거 맞아요 맞는데 다 좋은데 다 좋잖아 아주 다 좋은데 이거 내려줄게요 신발이 너무 깨 어쩔 수 없어 다녀올게요 이 목걸이는 원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촌스럽잖아 이게 너무 원달러짜리라 좀 칩해보아요 그래서 이거를 뒤로 이게 팔찌까지 세트인데 팔찌는 번거로우니까 걸레적대니까 안 하고 왔거든요 원 포리세군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싼데 싼 티가 안 나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싼 티가 안 나와 이렇게 하지 말고 요즘 그렇대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썸네일 하나 찍고 가실게요 많이 찍어놔야지 또 좋은 거예요 흰머리 휘날리며 들이 걸어요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이거 뭐야 이거 뜨거운 왜 하러 갔냐 일하러 가는 거 맞아요 데이트 가는 거 아니에요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좀 이쁘다 세니어 모델 해도 되겠어 긴머리 휘날리며 비즈음 해도 되겠어 좀 뭔가 이렇게 오늘은 좀 이렇게 일요일이라서 좀 꾸민 날이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꾸미면 막 설레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 느낌 아시죠 뭔가 이렇게 괜히 설레 그리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데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거 같아 착각하게 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 느낌이 아 좀 별로야 좀 나는 좀 설레 이렇게 설레지 아무렇게나 이렇게 입으면 진짜 편하잖아요 편하게 입고 꾸미지 않고 그 편안한 거 뭔지 아시죠 아 난 후자가 더 좋아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근데 오늘 오 많이 이쁘다 흐흐흐흐 아 버짐은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아 버짐이 안 없어져 그러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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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짐이 드라이브를 네 어 오늘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어 어 말이 없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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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 이거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오 오 오 안녕하십니다 아까 아 굉장한 거 있잖아요 남아서 좀 싸웠습니다 예이 아 이 목걸이에 막 손님들이 이쁘다고 난리였어요 으 오 어 어깨 내놓으니까 하하하하 아 이십대 같다 우리 아들 잠깐 뭐지 일하는 데 데려다 주고 그리고 제 차 인스펙션 하러 갑니다 불립지 니가 맨날 밤낮이 바뀐 니가 들린냐 우리 아들 스낵 사가지고 일하러 간다고 그래서 기다려주고 나는 이제 인스펙션 하러 갑니다 2003년 12월 나는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